자, 다들 누른 알지? 트롯 짓 하지 말고, 과몰입 하지 말고 그럼 게임 시작한다 야, 근데 너 마피아 게임 많이 해봤냐? 나 이거 고수임, 크크 내가 게임 시작한다고 했지 야, 인프피, 너 왜 갑자기 조용하냐? 수상한데? 어? 어? 아니야, 나 시민이 아니야, 얘들아 인프피는 시민인 것 같은데?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야? 인프피는 마피아였습니다 의사는 살릴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의사는 살릴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얘들아, 나 경찰인데 이 판은 내가 집도한다 내가 한 명씩 의심 가는 애들 조사해 볼 테니까 의사는 나만 계속 살릴 셈 알겠지 나 진짜 시민이야, 믿어줘 내 모든 거 다 걸고 나 진짜 시민이야 맹세할 수 있음 음,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? 아, 알았다 애들아, 인프제가 마피아다 확실해 뭔 소리야, 방금 인프제는 아니라고 얘기 끝났는데 아니, 인프제 맞다고 몰아가는 게 좀 수상한데? 너 마피아지? 아니라고 이 멍청한 놈들아, 좀 들어봐봐 흥분하는 게 수상하죠? 딱 걸렸죠? 아니, 이 멍청한... 내 팀, 너 누구 의심받을 때 티 안나게 거두는 거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데 아, 그리고 이 팀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? 의심스러운데 뭔 소리야, 난 평소랑 똑같은데 뭐냐, 그 표정 크크 딱 걸렸죠? 얘들아, 얘 죽이자 어, 그런가? 듣고 보니까 얘 지금 들켜서 당황하는 것 같은데 크크크 잘가라, 멀리 안 나간다 크크크 잘가라, 멀리 안 나간다, 크크 하지만 넌 넌 넌 너무나 됐어 크크크 얘들아, 근데 경찰이 뭐하는 직업이지? 야, 엔티제가 죽기 전에 의심한 사람 누구였지? 엔티반이었냐? 어, 맞아, 맞아 제일 처음에는 엔티비 심했으니까 적격당한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